짭짭이? 내꺼에요! 안녕! 여기는 우리 릴리 릴리야? 네, 이거... 루카는 원래 애교가 진짜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 더 좋아해서 맨날 화장실에 이렇게... 어? 왜왜왜? 왜?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? 어? 응? 저는 고양이가 다섯 명이니까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하하하하 야! 주희씨 이게 뭐예요, 진짜? 어? 오 마이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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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씨 이제 차려 들어가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리오씨 아이씨 보고 안녕! 저 둘이 아빠 딸이에요 아빠부터 할게요 호감 오늘 어땠어요? 진짜? 재밌었어? 어? 어? 많이 부끄러웠대요 리오는 오늘은 루이야 리오는 어땠어? 어? 하하하 하하하